음악 일단 아이가 TV를 접하면서 감수성이 되게 많이 는 것 같고 또 언어 표현하는 거라든지 자기 의사 표현을 조금씩 하는 게 부쩍 는 것 같아요 항상 보면 부모한테 도움이 될 만한 깨알 팁 같은 걸 제공해 주시는데 저는 더 나아가서 그거를 통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교육적인 효과도 조금씩 달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아이가 듣고 따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기라든지 종이접기 같은 그런 것도 엄마랑 같이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조금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